제 홈페이지 스스로닷컴의 방송 제보 콤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들었는데 첫 번째 글이네요. 이곳에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지는 않고요. 유튜브 한문철TV에 방송될 수 있는 내용, 그것은 방송된 것을 그대로 링크를 걸어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채택된 것은 방송을 하고요.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착순으로 질문할 수 있죠. 선착순으로 한 7, 80개 정도, 원본 영상 7, 80개, 원본이 아닌 건 10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첫 번째 올리신 글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사고가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약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블박차가 가고 있었는데 앞에 시커멤한 데 사고가 나 있어요. 사고가 나 있어서 급히 피했습니다. 급히 피해서 이 차들과 부딪치지 않았는데요. 차 두 대가 부딪혀 있었는데 앞차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앞차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여기로 이렇게 튕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조수석 쪽에 저쪽에 있던 앞차 운전자가 사망했답니다. 사망사고 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다른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선 꼼꼼하게 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적 사항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제가 위치가 어디라고 설명 안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2차로 달리고 있는데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앞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피했는데! 아이쿠! 네, 피했습니다. 여기요. 이 차로 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겨우 여기요. 여기요. 사고가 나 있는 거죠. 이 앞에는 다른 차들도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고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겨우 피하는데 여기에 차 두 대가 부딪힌 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딪힌 상황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한 대가 서 있고 또 한 대 서 있고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 왜 이쪽에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내용을 보니까요. 앞차 운전자가 조수석 뒷바퀴에 다리가 깔린 지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허허 참... 처음에 사고 현장 갔을 때 앞차 운전자가 앞차 조수석 뒷바퀴 쪽에 사람이 놓여 있는 걸 보고 119 신고하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심폐 수행수지 1, 2분 정도 하다가 의식을 차리고 그리고 잠시 뒤에 가서 뒷차를 보고 오겠습니다. 뒤에 갔더니 조수석에는 아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운전석 여성분이 가슴을 후회 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동승자가 조수석에 아이를 꺼내 달리고 있고 그리고 여성전자를 꺼내서 좀 떨어진 곳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남성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앞차를 들어서 다리가 깔린 조수석 뒷바퀴 쪽에 다리가 깔린 여성을 꺼냈는데요. 그때 구급차가 싣고 갔지만 1시간 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드렸습니다. 뒤쪽에서 후밑이 추돌했는데 운전석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운전석이 찌끄러져 있었는지 어쩌서 운전자가 조수석 뒷바퀴 쪽에 깔려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사고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선 돌아가신 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경찰에서 밝힐 거죠. 앞에 잘 가고 있는 차를 뒷차가 들이받은 건지 아니면 진로 변경이 일어난 건지 그것을 경찰에서 양쪽 차의 블랙버스라든가 그리고 뒷차 운전자라든가 진술을 듣고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왜 반대편 조수석 뒷바퀴 쪽에 다리가 깔려 있었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안전벨트.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사람이 튀어나가요. 튀어나오고 각도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차 유리창 조그맣죠? 여러분들 유리창 열고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들어가실까요? 일부러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안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안전벨트 안 메고 쾅 사고 날 때 사람이 열리는 유리차로 뽕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차가 벼랑으로 구를 때요. 차에만 안전벨트 메고만 있으면 쿵쿵쿵하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그러면 괜찮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튕겨나가서 사망합니다. 튕겨나가서. 안전벨트 안 하면 차에서 튕겨나가요.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열린 창문 튕겨나갈 수도 있고요. 창문이 깨질 수도 있고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제약회사의 회장님이 계신데요. 저랑 개인적으로 참 친하신 분입니다. 그 사모님께서 사모님들끼리 어디 다녀오시다가 커브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요. 벼랑으로, 15m 벼랑으로 굴렀는데요. 그 차에 타고 계셨던 분들은 다 괜찮으셨어요. 안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데 그 사모님은 차 밖으로. 차 밖으로 튕겨지면 머리가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제일 이게 문제입니다. 안전벨트만 하고 계셨으면 차는 이 껍질이 있잖아요. 물론 차가 완전히 압착되는 정도라고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차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쿵쿵쿵쿵쿵하더라도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면 그러면 살 수 있죠. 다치더라도 크게 다치지는 않죠. 그런데 안전벨트를 메지지 않았어요.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 친구들끼리 놀러가다가 차가 앞쪽으로 통 부딪쳤는데요. 사람이 어디로 튀어나갔을까요? 사람이 차 밖으로 튀겨나갔어요. 그런데 유리창 다 닫고 있었고요. 문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튀겨나갔어요. 다행히 뒤에서 오던 차들이 멈춰줘서 2차 사고 없이 목숨 건지고 장애는 조금 남았지만 아직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어디로 튕겨났을까요? 썬루프. 썬루프를 열고서 그리고 여름에 운전해서 가고 친구들하고 아, 기분좌 타고 놀러가면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쿵 사고가 나면서 사람이 눈이로 튕겨서 그래서 차가 휘청할 때 썬루프를 바깥으로 튕겨서 고속도로 바닥에 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번 사고는 제가 밤에 사고나 서 있던 차, 그 차를 만약에 내가 들이받았으면 과실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안전벨트. 안전벨트 클립을 바로 끼워야 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대충 걸치기만 한 분도 계세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3만 원짜리 범칙금 딱지 때일까 봐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와 택시 중에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면요. 뒷좌석 가운데입니다. 뒷좌석 가운데는 안전벨트 여기 매기신데 안 매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 차랑 사고당하면 뒤에 든 사람이 앞으로 뻥 튕기면서 앞에 운전석과 조석 사이 거기를 뚫고 유리창으로 뚫고 나갑니다. 박격보처럼 뚫고 나갑니다. 거의 다 사망합니다. 그렇게 뚫고 나가면 안전벨트 생명벨트입니다.